와 가야겠다! 와 너무 웃긴게 우리 멤버들도 가을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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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이렇게까지 저희를 좋아해주시니까 저희가 도움받을 수가 없죠 당연하죠 무엇을 들려드리면 한양대학생 여러분들이 좋아할까요? 오늘도 정말 정확해져요 너그리구나 저희의 계획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셨네요 저희의 계획을 그렇다면 여러분 난난나 아 잤다 아 잤다 난난나 아 이건다 그러면 새롭게 시작해 볼래 아 이거죠 역시 한양대 한양대 진짜 쩡입니다 한양대 정말 쩡이에요 저희 대전에도 볼까요? 네 꼭 봐요 여러분 저희 그러면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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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어그리구나 들려드릴게요 한양대학생 여러분들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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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